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진단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는 통로가 연금이지만 지난해 국민연금이 80조 원 가까운 손실을 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명쾌한 답안을 듣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연근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 연구 자료들 보니까 인퇴 후 빚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은퇴 전에 보통 근로소득이 한 30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소득이 180만 원으로 감소해서 거의 40% 이상 감소하는 걸로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은퇴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들거나 줄여서 살아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율이 43.8%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OECD 중에서 세계 1위고 그다음에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적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게 특이한 건 뭐냐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34.9%로 또 그것도 세계 1위예요. 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거지만 이것이 생계형 취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 전산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게 참 씁쓸한데 그럼 다른 나라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평균적인 노인 빈곤율이 15% 안팎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진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10% 안쪽이고요. 꾸준한 유지주랜드에 가게 되면 국가가 노후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금 소득으로도 노후를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근로소득 대비 은퇴 이후에 소득이 아까 40% 가까이 감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필요한 생활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50대 이상들에게만 여쭤보니까 노후에 얼마 정도 있으면 적정하게 상할 수 있을 것 같냐 물어보니까 한 306만 원대라고 얘기하고 60대가 되면 한 288만 원으로 조금 줄고요. 70대가 되면 좀 더 감소해서 한 251만 원 이렇게 적정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수치를 보시면 한 277만 원 정도의 은퇴 후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인 거고 실제로 은퇴해서 삶을 살다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되는 것이고 요즘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부담되어서 많이 내는 것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 비해서 핸드폰도 써야죠. 영화도 봐야지. 여행도 가야지. 물가도 높아지고. 그럼요.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어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에 실제로 쥐을 수 있는 나중에 월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중심으로 1인당 과거 20, 30년 이상 꾸준하게 부어오셨다면 현재 기준으로 연금으로 한 월 150에서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를 했다면 곱하기 2하게 되면 300에서 400이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는 다 해결이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국민연금만 잘 부어오면 노후 준비가 잘 됐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부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국민연금상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42% 구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 납입 당시의 소득의 42%를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40년 풀로 가입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사실 대부분 다 40년씩 가입하시지 않잖아요. 대부분 20에서 30년 사이 가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득 대체률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대 초반까지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한다 하더라도 30% 초반대밖에 안 되는 소득 대체률을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0%라고 얘기하면 내가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분들이 실제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 안팎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에다가 거기다가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또 개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대체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내야 되는 보험료는 또 올라가고 있고 받아야 되는 시기는 늦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대책이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갈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후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서 최대한 80%까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해봐야 누구나 아시겠지만 공무원, 경찰, 교사 이렇게 약간 꾸준하게 내가 공무원 연금을 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합쳐봐야 전체 은퇴자의 17% 이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큰 거고요. 이런 분들이 좀 안 돼 있는 이유를 보니까 연금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잘 안 잡혀 있다. 노후를 연금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좀 전에 방송에서 보시듯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 내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를까, 때로는 주식 이렇게 노후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노후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불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부동산보다 연금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받을 때 부동산을 해야 되냐, 연금을 해야 되냐, 주식을 사야 되냐, 연금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답변 하는 게 있어요.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이게 우리가 지금 먹을 때 밥을 먹을까, 반찬을 먹을까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밥과 반찬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후에 아무리 우리가 주식 부동산이 많이 있어도 기본적인 연금 소득이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자도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연금은 필수다. 그렇죠. 소득이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 투자도 잘 되고 더 유리가 한 거고요. 부동산이 오를지 더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설령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나의 연금 소득, 내 삶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금을 바라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치별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또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연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탓이지만 반대로 부동산 준비는 잘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는 다들 가지려고 하셨고 노후에 다른 건 준비가 안 돼 있고 부동산밖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꼭 필수적인 제도인 것 같고요. 점점 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가입자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이 집을까지 까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평생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좀 알아보시는 것 이것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주택연금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거든요.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다 쓰고 가겠다면 결국은 연금을 좀 더 가입하셔서 알아보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택연금으로는 월 평균 어느 정도 받나요? 실제로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들에 보시면 가입 주택가격이 한 4억에서 4억 5천 연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 물론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주택 시세 1억당 월 30만 원이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내 집이 5억이다. 그러면 150만 원 연금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에 살면서 연금받는 것이니까 줄거의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들이 모셔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생업도 바쁘고 또 인식의 변화도 좀 생기다 보니까 사적연금, 개인연금이죠. 이런 필요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적연금 개혁의 문제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공적연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적게 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공적연금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 줌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안고 있는 노부관리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좀 전에 제가 방송 보니까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이외에 다른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연금에 대한 문제는 사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노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도 좀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지 그런 대안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신 분들이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간 1,200만 원 이내에서 받으시면 저율 분류 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을 연간 초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종합과세가 되고 분류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16.5%라는 높은 세율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연간 1,200이라는 것이 월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재정제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올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고요. 최대의 2배까지 한 2,400만 원까지 올려서 연간 2,400만 원 이내로 인출할 경우에는 저율 분류 과세를 해주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어요. 그걸 국가가 좀 관심 가지고 풀어주셔야 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준비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생활이 여유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목소리 나올 법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세제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지금도 1,200만 원까지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눌리면 결국은 연금을 많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사실 연금에 대해서 전혀 연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이 있고 연금 자산이 있는데 자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묶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사회 자체가 돈 맥 경화 형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연금은 쓰는 자산입니다.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많이 가입할수록 결국은 쓰게 돼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내가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연금을 사게 만들어서 더더욱 노후의 연금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많이 써주시면 이게 국가 경제 활성화가 도움되는 것이고요. 돈이 돌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부자 감세라는 생각보다는 전체 계층에서 연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연금이다라는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수령액을 좀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들이 다 있거든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안 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낼 수 있는 추납 제도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혹시 옛날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셨거나 반환일시금 받으셨던 분들은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가입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미 가입도 가능하고 60세가 되면 더 납입은 종료가 되거든요. 하지만 연금 받기 전까지 3, 4년간 더 낼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내셔서 연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IRP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개인 연금 보험들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월 150만 원, 일시불 1억 한도 내에서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주는 제도적인 혜택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이용하시는 것이 연금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소탐, 대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또 분양가도 올라오고 하면서 청약 준비했다가 이제는 제도가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청약을 포기해버리겠다. 청약 통장을 다 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해제하신 분들이. 그런데 일삼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괜히 청약 통장 해제했네, 놔둘 걸. 기초연금 제도라든가 건강보험 제도라든가 사회적인 제도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 이런 걸 포기하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탐대실이죠. 그럼 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두루두루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시지만 제가 연금에 관련된 걸 거의 10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해보고 현장에서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 연금의 핵심은 수익률보다 유지예요. 유지. 중간에 깨지 않는 것, 갈아타지 않는 것, 인출하지 않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사실 공무원연금이나 공적연금의 특징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지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강제적 기능들이 나중에 노후에 내 연금을 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좋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연금들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유지하셔서 노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제가 연금 설계를 그동안 오래 해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금 준비에 있어서 팁을 알려주셨는데 박사님만의 노후 준비 원칙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다 쓰고 죽자. 사실 우리가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꾸준하게 할 일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노후에 일 없이 집에서 목돈 까먹는 노후가 제일 불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용률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취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노후에 할 일을 만들고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같이 준비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나도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한 길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팁 알아봤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